자 1구 짜리 야외수도 꼭지에서 2구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수도 호수로 조절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바로 여기서 다이렉트로 쓸 수 있는거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로 이렇게 하는 걸로 교체했습니다 좀 전에 배송이 도착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우 이거 체결하느라 혼났어요 이거를 돌렸을 때 여기서 스패너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정도까지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자꾸 돌리다가 재료도 손상되고 고생 고생대로 했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찾은 여기 이제 각이 져 있어요 스패너로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도 이런 바보 같은 실수 하지 마시고 잘 참고하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2구 짜리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게 수도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동안 이게 뺐다 아꼈다 이것 때문에 불편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야외수도 갖고 계신 분은 꼭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2구 짜리 스위치 추천합니다